안녕하세요 오늘은 29일 차입니다 오늘 가져온 기사는 어떻게 하면 어휘를 늘릴 수 있는가에 대한 기사이고요 원래는 제가 계속 중얼중얼 거리는 소리와 단어를 찾고 발음 기호를 확인하고 이런 소리까지 다 담아서 영상을 업로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희 집에서 한 10층 더 위에 있는 집에서 누수 공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로 윗집에서 소리 나는 것 마냥 계속 드릴질하는 소리가 나서 오늘은 제가 계속 이거를 읽고 중얼거리는 모습을 그런 소리를 같이 녹음을 못하고 그냥 공부하는 영상만 담아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2쯤에 두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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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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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. 안녕. hy Delaware. God. I love you. I love you. I love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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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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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